그리고 앵클하고 앵클 프랙처나 탈칸에어츠 프랙처, 탈로스 프랙처, 그리고 심지어는 타살본, 퓨네이본, 퓨보이드 하고 나서 캐스트를 하던, 스프린트를 하던, 아니면 그냥 수술하고 지켜보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웨이트 베어링 그렇다 치더라도 ROM 엑서사이트를 풀로 하기가 힘들어요. 발가락은 다 하더라도 발목하고 앵클하고 서브탈러 모션 다기가 힘듭니다. 아파서도 그렇고 의사분들이 이제 주의를 시키죠. 환자분도 아프니까 덜 걷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앵클 조인트가 굳어요. 나중에 열심히 ROM 엑서사이트를 하더라도 100%까지 돌아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. 그래서 메탈냄욕을 할 때 매니플레이션을 하셔야 돼요. 풀패시브, 수술하기 전에 권측 확인해 보고, 한측 확인해 보고, 그래서 리미테이션이 있다 그러면 풀ROM 패시브, 풀ROM 엑서사이트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플랜타 브레이션 하고, 이거는 좀 전에 해서 지금 우두둑우두둑 소리가 안 나는데요. 풀플라타 브레이션, 도시 브레이션, 인버전, 엘버전, 발가락, 플렉션, 익스텐션을 다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, 뭐 1, 2분 해도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5분 정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우두둑우두둑우두둑 해주면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서 메탈리브 때문에, 메탈리브 하고 나서 발이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. 그것도 그거지만 이 수술방에서 풀패시브, ROM 엑서사이저, 매니플레이션 해주시면 발가락부터 발목 서브텔라 조인트가 움직임이 수술 전화가 확실히 틀립니다. 그러면 수술 전에 하지 도수치료도 있고 물리치료도 있고 하지 왜 안 하냐 이미 그만큼 다 굳었기 때문에 100%로 회복을 하려고 하면 환자들이 아퍼요. 그래서 그만큼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그게 한 달 지난 거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다섯 달 지나고 여섯 달 지나면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. 이거를 수술방에서 메탈리브 할 때 꼭 해주셔야 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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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